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오늘 월요일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네 그러면 박병창 부장의 매매기술 같은 것들은 대단했죠.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렇죠. 제가 봤어요. 다 봤어요. 서점 가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매매기술은 계속해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데 그 힘을 받아서셨는지 모르라도 요즘 패션이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코디가 따로 생겼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보통 패션 감각이 아니시잖아요. 이게 온전히 본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일단 지난주 해외 국내 시장 살짝 한번 흐름 좀 보고 갈까요? 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선물로 동시만기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로 시장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주 후반 들어서는 살짝 다시 내려왔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다 4% 전후로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강한 이유가 뭐냐. 아주 특별하게 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데 생각보다 아주 강한 그런 시장을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FNC 회의가 있습니다. FNC 회의 전에 시장이 변덕성을 좀 주는데 상승 변덕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이번에 FNC 회의가 나오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것이 선반영 되었다고 해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역사선 신고유수 근처까지 와 있고요. 신고유수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스당 3.9%, 다우가 4%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71달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 않았죠. 달러는 데스가 96포인트니까 그것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원화도 1180원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위아나가 조금 약세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중국 정책당국에서 외화예금 지준률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지준률 인하했죠. 외화예금은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외화예금이 약간 약세가 되는 그런 탓을 보였고요.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48%로 하향 안정화된 상태에서 큰 움직임이 없어요. 지표들로 보면 지표 자체가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미크론 공포가 좀 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설명하기는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두 가지 정도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지준률 인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를 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하는 주식 또는 시총 상위 종목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 지수는 끌어올리고 그 아래 단에 있는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국제 수익률 1.48%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권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3% 밑으로 가면 리세션 얘기가 나올 거고 1.7% 이렇게 가면 또 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절묘하게 1.6%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그 사이에서 딱 그냥 매우 좋은 거지.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도 두 배로 올린다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보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4.2% 나왔고요. 11월 CPI가 나왔는데 6.8%입니다. 전월비 0.8%인데 이것 역시도 실업률 나오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로 약하다가 반등을 줬거든요. 시장 컨셉이 6.8%, 7%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시장 컨셉보다 다소 안정화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이 나중에 반등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코스피가 1.4% 올라서 3,010%인데요. 3,050% 근처에 갔더니 국내 기관의 매물이 또 있었죠. 그래서 네 번째 돌파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가면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3% 올라서 1,011%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1조 5천억 매도, 외국인들이 1,800 손 매수, 기관들이 1조 7,500억 손 매수인데 금융투자가 1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즉 지난주에는 동시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배당, 동시만기의 수급도 있지만 배당약 매수와 쇼커버 매수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굳이 제가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앞으로 우리나라 사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 우리 시장 이제 그러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의 외국인들의 매수는 배당향 그리고 쇼커버 매수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뷰가 달라져서 들어온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050% 부근에서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동안의 지역바이오가 가장 소외되어 있었는데 지역바이오의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메타버스와 IT는 주거리바권이 순환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는 가장 중요한 건 FNC 회의입니다. FNC 회의에 지금 시장 컨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원래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하려고 했던 것을 300억 달러씩 해서 1분기 내에 끝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은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6월까지 마감을 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액 컨셉이었는데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올해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시장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발표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긴축의 내용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 성장률을 낮추면서 긴축의 강도를 높이면 제일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FNC 회의의 결과 파월의 입을 지켜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선물하시면 동시 만기일에는 수급적으로 시장이 움직이죠. 그래서 동시 만기, 특히 미국의 옵션 만기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집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버시팅되고 나머지들은 좀 약해지는 그런 특징이 보이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받쳐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매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날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이번 주에는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지금 12월 셋째 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한 템포 잠깐 쉬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2월 셋째 주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기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이내믹하게 지금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시기는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완전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대해서 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2월 들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지냐면 소위 이번 올해의 거래의 수익률을 마감하는 그런 거래 정리매매 이런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액티브 펀드에서는 마지막 수익률을 위해서 거래하는 그런 거래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 중소형주의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팔지 않고 넘어가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은 주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팔지 않고 넘어가는 주식이요? 자기네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 주식이 워낙 많이 빠져있어서 소외돼서 이런 주식은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서 전체 평가를 맞추는 주가를 어떻게 올려요? 매수해서 올릴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연말에 특징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연말에 거래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 그 특징들을 쭉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체 시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종목별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종목별 섹터별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지금은 시황보다도 종목 위주로 거래를 보면서 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 전망을 해보면요. FNC 회의에 대해서 긴축 강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건 매크로 약세 요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장에서 시장을 그래도 자꾸 위쪽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주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긴축의 강도에 강해지는 것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장의 악재가 맞습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자꾸 부정하지 마시고 악재 요인은 분명히 맞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끝나고 나서 악재 노출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강도를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전에 보다는 심리가 호전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5개월 동안 하락 조정을 보이고 12월에 이제 반등을 첫 번째에 한 번 한 거예요. 반등 한 번 한 거고요. 이제 반등을 한 번 했다는 거. 두 번째 중국의 지진율 인하와 상해종업지수가 신고가 근처에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연관된 정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도체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리스가 저점 형성을 이제 확인이 거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가 반등을 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중에서 배당 관련,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 1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 지난 10월과 11월에 투자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하고 지금의 심리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3,050포인트를 돌파 못하는 것은 오케이 인정하는데 아래로 지난번에 거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자꾸 3,000개고 2,900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냐 볼 때는 그보다는 위쪽을 자꾸 바라보는 심리가 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시황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3,050포인트 부근의 기간 매도가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면 시장이 강해집니다. 돌파라는가 그런 의미잖아요. 돌파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되 기본적인 베이스는 박스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그보다는 코스닥에나 아니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은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 매물이 나오거든요. 연말 매물이 나오는데 그 기업의 가치가 변화 없이 수급적 요인으로 매물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1월에 다시 강해지는 특성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종목 위주로 종목 중심으로 이번 주에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FNC 회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선물을 동시 만기처럼 이제 이게 끝나면 오를 거야, 낼 거야 이렇게 딱히 얘기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빅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종목 위주로 시장을 좀 보자. 만약에 여기서 크게 하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종목도 좀 볼 수 어렵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화됐으니 종목 위주의 플레이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의 지진율이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계속 여러분 들으셨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난주 말에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에는 중국은 중국의 연계 정책은 공동 부유는 속도 조절을 하고 안정성 성장으로 전환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진율이나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만큼 뭔가 중국의 금융 및 실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냐? 라는 쪽에 의심도 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정부 개입으로 하박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미래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머진 마켓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상해종업지수에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상해종업지수에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돌파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이거 우리 쿠스피에 영향을 줍니다. 같이 연동할게요. 좋게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국의 지금 움직임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신고가 경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플이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스마트폰 생산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헤드셋과 애플카가 기대를 한다.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스마트폰 생산량 증가, 헤드셋, XR에 대한 기대감, 애플카, 전기 자율주행차의 기대감. 이 키워드를 꼭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 우리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메타가 오큘러스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설립을 지금 더 집중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도 만든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투자하면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선점과 플랫폼 완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바이두도 지금 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플은 경제적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계좌의 핵심은 뭐냐면 충성 고객이에요. 애플은 스마트폰을 선점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충성 고객층이 생겼고요. 그러므로서 플랫폼 성공해서 각종 소프트웨어나 기기를 그 플랫폼 안에서 판매를 하면서 실제로 스마트폰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도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 하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테슬라 전기차로 선점했지 않습니까? 테슬라 충성 고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판매의 플랫폼화가 되고 그것을 충성 고객을 바탕으로 다가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요. 아마존도 똑같죠. 전자상관에 선점을 함으로써 프라임데이나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하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그만큼 선점과 플랫폼을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선점과 플랫폼을 완성을 위해서 지금 메타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먼저 기기부터 쫙 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먹을 수 있는 정확히 싶으셨습니까? 우클러스를 판매를 많이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충성하는 고객이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제가 이거는 뭐 어려이긴 하지만 당장에 지금 우리가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또 플랫폼화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또 해외의 기업들을 볼 때 이렇게 선점과 플랫폼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삼성전자가 로봇사업 본격화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이 뭘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애플 관련주가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뭘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로봇사업이 TF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테스크포스가 아니고 팀으로 격상하면서 삼성보수 양산 추진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당장 오늘 내일 역량이 줄 겁니다. 여기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로봇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력이 있고 관련해서 시장에서 일단 도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뉴스들을 뉴스가 여러 가지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해서 봤어요. 12월에 국내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3조 7천 호수 매도했거든요. 뭘 제일 많이 팔아봤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팔았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조금 반등하니까 그냥 판 것 같더라고요. 아마 물렸다가 본전이 있으면 팔 수도 있고 또 팔아서 딴 데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든 간에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반등했는데 손절도 있죠, 손절. 이제 반등했는데 삼성전자, 아이닉스, SK 아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현대차 순으로 많이 팔았고요. 대형주 순으로 많이 파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 주식으로 갔느냐 해외 주식 잔고를 봤더니 잔고가 1,021억에서 985억이니까 40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최근에 좀 줄었죠? 이번 12월 한 달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뭘 팔았는지 봤더니 테슬라, 루시드, 엔비디아 순으로 많이 팔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익절하신 모양이다. 이번에 올라왔다가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개인 투자들이 국내 주식도 팔고 해외 주식도 팔고 지금 팔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국내 ETF가 순 매수가 7,573억 순 매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ETF에 가장 많이 산지 보면요. 전기차, 미국의 테크, 필라리필 반도체, 메타버스 이런 순으로 굉장히 많이 샀어요. 최창기업 원부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ETF 시험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ETF의 자금이 이거는 이제 붐이고 앞으로 이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 거 가만히 보면 이걸 뜯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해외에서 엔비디아 같은 걸 팔고 테슬라라던 걸 팔고 미국의 테크나, 필라리필 반도체 ETF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ETF 안에 있는 종목을 팔고 ETF를 샀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 변동성에 대해서 이거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변동성이 커지고 좀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거라고 판단을 저는 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도 세지고 그리고 좀 복잡하고 종목별로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니 그냥 안정적으로 좀 가자 그러면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팔고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를 팔고 반도체 ETF를 사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면요. 그러면 시장의 안정성이 생깁니다.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ETF의 안에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감소되면서 안정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12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금이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어서 재미있게 제가 읽었어요. 여러 기사들을 그래서 정리해서 보니 그런 특징이 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영향은 없을까요? 11월부터 12월에 개인 순매소로 나온 게 대주주 과세 회피. 그렇죠. 자산가 중에 삼성전자 같은 거 10억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많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동을 해놓고 왜냐하면 그냥 팔고 현금을 갖고 있긴 그러니까 우리가 반조차다 그러면 반도체 주식을 팔고 반도체 ETF에 그러니까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말이고 오늘 월요일이고 한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럼 2022년도에 내년도 어떠냐 이런 얘기들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여러분도 고민도 그런 것이고 내가 뭘 들고 내년까지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걸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분의 얘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게 있잖아요. 또는 새로운 기술이 있었는데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거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고 또 괜찮구나 편리하구나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소위 말하는 언택트에 있었던 기술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다시 기술이 역행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 이미 우리는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효율성 그리고 효과 그리고 이런 기술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도요. 2022년도에 그러면 우리는 뭘 복구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면서 경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 투자할 거냐 아니면 정책에 맞춰서 투자할 거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재 올해 연말과 전체 기술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새로운 기술과 연동된 IT 쪽 이것이 핵심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쪽을 좀 바라보면서 거래하면 사실 시황에 크게 부침이 없지 않을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주에 또 시작하면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쫙 정리가 됐네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매매기술 저자십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시증권과 삼포로티비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포로티비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티비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삼포로티비 앱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삼포로티비 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